유령 숲의 비밀! 으아! 어, 어떡해! 어제보다 몸무게가 0.333kg이나 늘었어! 어? 그게 뭐 어때서? 응, 어때서라니? 하다가 약속해! 새끼 걸고, 포장 찍고, 사인, 복사! 친구들한테 나 살쪘다고 절대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포딱!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디따! 아롬미 몸무게가 범상에 0.333kg이나 늘었네! 그게 뭐? 겨우 0.333kg이잖아! 겨울하니 겨울하니! 아롬미한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 포장! 그래? 우와... 얘들아, 안녕? 하하하하! 아롬미 너, 몸무게가 0.333kg 늘었다면서? 어? 뭐? 바닥이 니가 말한 거야? 말 안하기로 약속했잖아! 아이고! 그게 입이 너무너무 큰들거려서! 아이고, 마! 아롬미는 살이 쪘대요! 살이 쪘대요! 얼렛이! 그만해, 코코몽! 아롬미로 기분 나빠하잖아! 좋아!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겠어! 원래 몸무게가 될 때까지 한입도 먹지 않을 거야! 그게 과연 아롬미니맘대로 될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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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 아하! 오, 맛있겠다! 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안 돼! 으아!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으아! 자, 왔습니다! 왔어요!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단 0.1kg도 찌지 않는 마법의 핫도그가 왔습니다! 어서와서 맛있게 드시고 이분처럼 단번에 살 빼세요! 어? 어? 뭐? 배부르게 먹어도 0.1kg도 안 찐다고? 정말요? 정말 살이 하나도 안 짜요? 어? 찌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쭉쭉 빠진다구나 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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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게 어딨어요?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져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아저씨도 이걸 먹기 전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핫도그를 먹고 나선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 이 말씀! 우와! 저, 정말요? 불쌍한 나로미! 먹어서 살이 빠지는게 많이 되나? 하루 종일 굶으면 뭐해? 밤에는 그 새별을 먹는데? 밤늦게 음식을 먹는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내일 아침이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는 하나 안 하시는 point 하하! 이리와! 그러니 무슨 일이야! 아모미! 무슨 일이야! 휙휙휙! 예, 얘들아! 내, 내 얼굴이... 야! 어? 아몸이 얼굴이 왜 그렇게 된거야? 빠지악! 모르겠어! 아무래도 어제 먹은 핫도그 때문인가 봐! 와 아로미 이게 다 니가 먹은거야? 그게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마법의 핫도그라고 해서 에이 아로미 그런 음식은 세상에 없다고 그 어쩌면 좋아 나 이제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하는걸까? 아로미 이건 분명히 세균퀸짓 같은데 역시 예상대로야 아로미 걱정하지마 니 얼굴을 되돌릴 비밀음식이 분명히 있을거야 여긴 어디지? 여긴 유령의 숲이잖아 유령의 숲? 유령의 숲엔 백년에 한번 열리는 신비한 황금호박이 있다고 들었어 황금호박? 응 호박은 칼로리도 낮고 미웅에도 좋거든 근데 그 황금호박을 처음으로 만지는 사람은 무시무시는 유신가라서 무시무시한 유령이 저기에 걸린데 ượng 유령? 수장에 유령이 어딨어? 걱정하지마 요 요 황금 호박은 어떻게 찾니 그 황금 호박은 말이지 열두시가 되면 나타난 다고 들었어 그럼 일단 둘로 나눠서 찾아보자 나를 따르노 아 자그라 얼른 가자 우린 이쪽으로 갈게 유리야 우린 왼쪽으로 가자 어 그래그래 진짜 유령이 나올 것만 같아 무서워 나도 정말로 수술하지 뭐 유령은 없다니까 진짜 왜 자꾸 어 코코몽 또 장난칠래 어 코코몽은 우리랑 안 왔는데 그럼 서설마 이건 아론이 목소리잖아 빨리 가보자 아 그래 아 그래 같이 가 내가 이곳에 있는 호박들을 모두 세균으로 오염시켜버렸기 때문이지. 뭐야, 유전이 캔디팡, 감자파인이였어? 이런 비겁한 짓을 하다니! 세균캔! 내 친구들을 당장 풀어줘! 아로미가 밤에 몰래 간식만 안 먹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터. 너희들은 내 덫이 아니라 아로미의 덫에 걸린 거라구! 무슨 말씀입니까? 미안해, 얘들아. 다크팡, 저 녀석들한테 본때를 보여줘라! 로봇콩, 출동! 로봇콩, 출동! 로봇콩, 출동! 로봇콩, 왼쪽, 차중. 뱉콩, 출동! 코코, 뭐, 괜찮아? 그래, 잘했어, 로봇콩! 흥! 로봇콩이 온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세균 호박폭탄 발사! 로봇콩! 괜찮아? 이제 다음은 너의 차례다! 코코몽, 지금이야! 황금 호박이 나올 시간! 우와! 진짜 황금 호박이잖아! 우와! 코코몽, 지금이야! 저 황금 호박을 로봇콩한테 줘야 해! 어? 알았어! 하하하하! 어딜 감히? 왜? 감정파! 또 뭘 잘못 누른 거야? 아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 무슨 소리야? 무서워요, 세균 캠님! 유령인가 봐요! 숲에 있는 호박들을 망쳐놔서 유령들이 화가 난 게 아닐까요? 새,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이건 다 속임수라고! 저게 뭐지? 흐흐흐흐 으와! 유령이다! 으웅! 으웅! 으으허! 으하하! 갑자기 왜 저러지? 역시, 처음으로 호박을 만져서 유령의 저주에 걸린 거야! 으흐흐흐흑! 지금이야! 코코몽! 으아, 알았어! 자, 로봇콩! 받아! 로봇콩! 지금이야! 자, 고박냉기 발사! 알았다, 콩! 로봇콩, 이제 아로미 얼굴도 원래대로 돌려줘 알았다, 콩! 아로미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호박이, 생긴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인지 처음 알았지 뭐니! 정말 잘됐어!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앞으로 온 호박을 열심히 먹어야겠어! 아로미,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밤늦게 먹지 않는 거야! 어? 어, 어, 알았어! 하하하하! 근데, 황금 호박을 지키는 유령은 역시 없는 거겠지? 맞아! 요즘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으아! 히힛!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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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우와! 로봇콩 정말 대단하지 뭐니. 이 정도는 간단하지. 괜찮겠다, 코코몽.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로봇콩 전진! 놀랬지? 로봇콩은 날 넘어. 정철이 코코몽한테 매번 치다니. 왜? 도대체 왜이냐고? 에이, 코코몽은 똑똑하고 발명도 곧자라. 가서 싱싱에너지 떨어뜨릴 방법이나 알아와! 당장! 코코몽! 평소엔 로봇콩이 안그러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이스바는 한 대씩만? 안그러면 배탈 난다구. 아우, 또 그런다. 아롬이, 그거 가지고 어딜 가는 거야? 여기에 두면 너희가 또 만들어 먹을 거잖아. 아롬이! 아롬이를 골탕 먹이고 싱싱에너지도 떨어뜨릴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 아롬이를 골탕 먹여? 난 아롬이 예쁘던데. 왜? 뭐? 따라오기나 해. 아, 또 먹고 싶다. 아휴, 아롬이는 정말 잔소리쟁이의 하지마쟁이야. 맞아.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래도 아롬이가 아이스바 많이 먹으면 배탈 날 거랬잖아. 난 배탈 나는 게 더 싫어. 하다가 이거 비밀인데. 아이스바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한 거 거짓말이다. 코코몽이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기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끼리 만들어 먹자. 아롬이 있잖아. 에이, 날 속이 나니. 아롬이 혼자만 먹으려는 거였어. 우리도 아이스바 만들어 먹자. 아, 근데 기계가 없잖아. 걱정 마. 금방도 만들어 올 테니까. 짠! 우와, 벌써 만들었어? 아, 또 먹어도 될까? 혹시 배탈 라면이? 그거 거짓말이라잖아. 이젠 아롬이 말에 안 속아. 아이스바 많이 많이 만들어 먹어야지. 내가 먼저 할래. 누구지? 으어? 으어? 어휴? 으어어, 아휴. 으어어, 미안해. 에이, 누가 장난친 거지? 아이, 자 시작한다. 우와, 저렇게 빨리 나왔었나? 난 저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에잉 맛있다 하에잉 흐 King! 코prés 이 발명 from이 훨씬 더 좋지 냉정보 나라 일등 발명왕 은 바로 나라구 그래 와 Hm problems 너 그 뭐하는 거야 상담아 어? 이거 코코몽 니가 또 만든 거야? 이렇게 아이스바를 많이 먹으면 나중에 정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이스바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한 거 거짓말이다 코코몽이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흥! 바닥이한테 말하는 거 다 들었어 어? 무슨 소리야? 왕! 더 만들어 먹을까? 좋아! 왜 내 말을 안 믿는 걸까? 너무 슬퍼 아롬이! 인형 놀이 하자! 아롬이! 왜 울어? 내가 코코몽한테 말해줄게! 아롬이가 안 그랬다고! 코코몽! 너 배탈 난 거야? 아롬이 니 말이 맞았어! 아이스바를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이고! 어떡해! 코코몽 기계가 왜 저래? 몰라! 어떻게 된 거지? 코코몽, 기계가 또 무슨 업로드한지 쓸 거야! 멈춰! 멈춰! 으악! Indigenous이! 내 기계 덕분에 아이스바를 마음껏 먹었지! 아냐, 그건 내가 만든 거라고! 아직도 자기가 만든 줄 알고 있구만 자! 으악! 내 걸 밖꽃치기 한 거야! 그래, 맞아. 아이스판 변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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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몽, 얼른 로봇콩을 불러. 로봇콩이 오면 또 냉기만 쏴대겠지? 그래서 내가 냉기에 아주 강한 로봇을 만들었다. 받아라! 방어름 대포! 아, 배가 너무 아파. 로봇콩을 불러. 아, 조종기를 안 가져왔어. 뭐? 아름이 어때? 재밌지? 으하하하하. 긴급합니다. 아, 코코몽. 그래, 아름이 어디에 가고. 어머나, 아름이가 혼자 도망을 가네. 무슨 일이지? 어서 가보자.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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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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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름이가. 두고 봐. 내가 세균킹을 쫓아낼 거야. 뭐? 나를 쫓아낸다고.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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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아들일게요. 으하. 으하. 괜찮으세요. 으하. 으하. 어머나. 내가 나을 사야겠네. 으하. 아름이 날 이겨야 할걸. 응, 좋아.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 곰팡 얼음 대포 발사.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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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이, 잘했어. 으하. 으하.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너라면 충분히 갠지 방법을 찍을 수 있어. 으하. 으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으하. 아름이, 진짜 나다니.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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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절대 지지 않겠어. 세균 눈보라 공격.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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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부쿵이 멈췄어. 으하. 이대로 칠 순 없어. 으하하하. 루부쿵은 내 세균에 감염된 거야. 세균 눈보라가 얼마나 센지 이제 알겠지? 마지막 공격.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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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름이 용기를 내. 맞아. 우린 아름이를 믿지 뭐니. 아름이 할 수 있지. 으하. 이야하. 으하. 음, 감동은 있는데 지루해서 못 봐주겠네. 음. 내 로봇콩. 이거 받아.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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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항. 공격을 바꿔야 해! 헉! 헉! 좋아, 간다! 로봇콩! 합체! 이제 술술 끝내볼까? 이야! 로봇콩! 저걸 빨아들여줘! 에헤헤! 그렇게나 안 될 순 없지! 로봇콩! 얼음 미사일! 발달! 으아악!! 아름이! 한번 더! 어? 좋아.. 로봇콩 얼음난기 공격! 으아앜! 으아앜! 으 으!! 으어? 으, 으응 어떻게 된 거야? 세균킹님 어떡하죠? 캔디팡이 쳤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도망가야지! 어? 거기서 세균킹! 누가 보지 이놈잉냐? 잘했어 로봇콤 아룸미! 아룸미, 아깐 오해해서 미안해 그래 아룸미는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럼 아까 그건 누구지? 아룸미랑 귀가 정말 똑같았었는데 세균킹? 그게 세균킹이든 누구든 내가 아니라는 건 믿어주는 거지? 물론이지! 그리고 앞으론 아룸미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할 거야 그치?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렇게 오늘 아이스바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팠지 뭐야 친구들은 적당히 조금만 먹어 도대체! 조심조심, 설탕조심! 포코모, 며칠째 뭐하는 거냐? 궁금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응? 사탕? 지금 한가하게 사탕이나 먹을 때야? 지금 한가하게 사탕이나 먹을 때야? 당장 가서 코코모이 뭘 하는지 알아봐! 당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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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거 아파! 어? 응? 응? 이거, 이거 많이 썩었네! 응? 그래도 사탕은 달콤한 게 참을 수 없지? 그래도 너무 아파! 으이, 그럼 그냥 먹지 말입니까! 응? 으아! 으아! 색이 잘 익었다! 로봇 왕한테 선물로 주자! 이따! 그래! 토마토 좋아! 어? 어? 다탕이다 우와 맛있다 밥이소 안 돼 하나도 안 달잖아 여기 절대 안 되지 머니 잡아봐라 우와 눈이다 눈 눈이다 어? 맞다 로봇콩 선물 그래 나도 따고 있었지 에이 몰라 난 사과가 더 달고 맛있어 어 사과? 그냥 사과 따라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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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거야! 세균팡팡팡 세균팡팡 콩팡팡팡 콩팡팡 세균팡 세균팡 콩팡팡 우당탕탕 오염시키자 무겁단 말이야 빨리 죽자 조금만 이걸 다 서로 묶음 줘야 돼 오! 이소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어? 감자팡 캔디팡이잖아 이 반짝 달콤이를 뿌리면 아주 반짝반짝해지고 엄청 맛있어지나봐 게다가 이걸 뿌려먹으면 힘도 아주 세진다구 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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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내가 먹어본 사과 중에 최고야 어어? 힘도 막 불큰불큰 나는 것 같은데 으쯔쫔쫔 으 쩔쩔쩔 그러지 흠 흠 자 이제 그만 가자 음 더 먹고 싶은데 어이참 내일 다시 와서 또 뿌려먹으면 되지 우와 이름이 반짝달콤이래 반짝달콤이 하하하하 이제부터 로봇콩이랑 나는 한몸이다 이 말씀 로봇콩이 초청할거라면서 왜 손에 아무것도 없어 하하 짜잔 코코몽이랑 로봇콩이랑 똑같이 행동하네 코코몽이 저 옷을 입어서 그런건가 맞아 이게 바로 내 새로운 발명품이야 어 그렇구나 조금 더 보고싶어 코코몽 태권도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로봇콩한테 과일이나 채소를 좀 더 여기 있어 사과 색깔이 정말 예쁘고 먹음직스럽다 우리가 줄거야 로봇콩 한 번 보여줄까 야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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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코코몽 로봇콩이 으아 아 아 아 아 좀 이상한데 크 ¿ Ett?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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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aspberry 크아 로봇콩이 왜 저러지? 깡통무붓이 흥분했나보네? 계속해! 달콤팡팡! 로봇콩을 좀 진정시키도록 해라! 도대체 로봇콩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사과는 네 친구들이 줬잖아! 우리가 뭘? 어? 우린 반짝달콤이를 뿌린 것밖에 없다구! 반짝달콤이? 그게 뭐야? 사과에 이상한 걸 뿌려서 로봇콩한테 줬다는 거야? 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반짝달콤이는 쇠귤이나 곰팡이가 아니다 설탕이거든! 설탕이 무슨 문제라도 있겠어? 설탕이 왜 문제가 없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고 살이 찌고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띵동댕! 또 편덕 부리며 말썽도 부리게 됐지! 저 녀석들처럼! 너희가 일부러 반짝달콤이를 쓰게 만든 거지? 아! 코코몽! 발명은 나보다 못하지만 눈치 하나는 빠르구나! 공격할 때가 됐다! 달콤팡팡!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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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작동이 안 따른 거지? 으아악! 으아악! 히히! 이제 싱싱마을 이름을 바꿔야겠네! 설탕마을로! 으하하하! 곰팡폭탄 동작! 으아악! 로봇콩! 으아악! 그런데 두 콩 세 콩 네 콩이는 어디 갔지? 으아악! 우리가 준 사과를 먹고 로봇콩이 저렇게 됐어! 그래도 토마토는 아직 괜찮아서 다행이야! 저들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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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내려가서 공격해 타이고! 이방파! 으아악! 으아악! 으하게트 으니? 으에하게트... 우와아! 로봇콩! 토마토를 막아! 로봇콩! 기운을 찾았구나! 자! 으아! 로봇콩! 멋있어! 이 어딜 보고 가능한 거야! 공격! 탈퐁! 탈퐁! 로봇콩! 공격해! 셋! 옷! 로봇콩! 좋아! 로봇콩! 초강룡 대기 발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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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몽! 정말 멋졌어! 으아! 로봇콩이랑 난 일심동체라고! 그렇지! 로봇콩! 로봇콩! 자! 새콤달콤한 사과주스 나왔습니다! 에이! 난 안 먹어! 나도! 나도 안 먹을래! 응? 왜? 너 이 사과주스 좋아하잖아! 우린 이제 달콤한 거 싫어졌어! 어! 나도! 아! 설탕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하하! 근데 이 사과주스에는 설탕이 안 들어갔어! 어! 방금 전에 달콤하다고 했잖아! 응!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맛은 건강에 좋은 거야! 물론 단 맛 나는 과일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되지만! 몸에 좋은 달콤한 맛도 있는 거구나! 그럼 난 두 잔 마실래! 나도! 난 세 잔! 으아! 로봇콩! 오늘 큰일 날 뻔했지? 친구들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사탕은 조금씩 먹어야 해! 알겠지? 헤헤!